의료방사선 치료의 안전을 검사하고 연간 1만 명 이상을 교육하는 의료방사선 정도관리센터가 정읍의 문을 열었습니다. 지난 11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와 전라북도는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의료방사선 정도관리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. 3년간 총사업비 76억 원이 투입된 의료방사선 정도관리센터는 교정과 교육업무를 담당하며 연간 1만 명 이상 교육생이 방문해 연간 약 10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됩니다. 관계자들의 정읍시 방문을 통해 정읍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편 이날 방사선기기시험센터 착공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국내 방사선 장비의 성능시험 및 해외인증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20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.